팬데믹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집안일도 덩달아 늘어났어요. 기본적인 청소빨래에 하루 3끼 식사까지 집에서 해결하다 보니 그야말로 온종일 집안일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밀키트 및 배달음식의 도움도 종종 받고 있지만 식사 후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발견할 때면 한숨부터 나옵니다. 이처럼 가정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증가하며 가장 큰 부담인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식기세척기가 자연스레 필수 가정으로 등극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살균, 건조, 세척, 수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우리집 효자템 파나소니 식기세척기를 소개해드립니다. 파나소니 식기세척기는 컴팩트하면서 슬림합니다. 테이블 설치형으로 주방 스타일에 관계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요. 약 1cm 정도 타공 후 급수호수를 연결하고 배수호수를 개수대로 빼면 설치가 끝납니다. 정말 간단하고 깔끔하게 설치되었죠? 내부는 상단과 하단, 복층구조로 되어 있어서 냄비와 프라이팬은 물론 최대 5세트 식기세척 및 수납을 할 수 있는데요. 밥그릇과 국그릇을 함께 사용하는 한국인 식탁에 잘 맞는 제품입니다. 국그릇 및 접시 받침대를 접을 수 있어서 자유로운 수납이 가능하고 비교적 크고 높은 식기도 세척할 수 있어요. 파나소니 식기세척기는 4가지 세척코스와 청소, 건조코스를 지원합니다. 코스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코스 변경이 가능한데요. 사용한 식기를 바로 세척할 땐 총 96분간 진행되는 표준 모드를 사용합니다.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스로 식사 후엔 대부분 표준 코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음식물이 조금씩 묻은 접시부터 국그릇, 수저 등을 넣으면 제가 할 일은 끝입니다. 깨끗한 세척에 건조까지 총 96분만에 모든 것이 끝나니 저는 깨끗해진 식기를 수납만 해놓으면 됩니다. 식후 시간이 경과하거나 식기가 심하게 오염되었을 경우 130분간 진행되는 강력코스를 사용합니다. 바로 세척하지 못한 식기나 양념 등이 늘어붙었을 때 자주 이용하는데 전날 먹고 방치해둔 양념 묻은 그릇은 물론 기름기 가득한 프라이팬도 걱정 없습니다. 강력코스를 사용하면 뽀득뽀득 깨끗하게 닦아주거든요. 미끌미끌 기름기 가득했던 프라이팬은 물론 양념이 늘어붙은 식기도 깨끗하게 닦였죠. 그 밖에 소량의 식기를 세척할 땐 총 104분간 진행되는 에코코스를 또 빠르게 세척하고 싶을 땐 총 35분간 진행되는 급속코스를 선택합니다. 각 모드에서 코스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고온 살균 기능이 추가되는데요. 80도씨 고온으로 식기를 99.999% 살균하기 때문에 손설거지 하는 것보다 더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고요. 여기에 건조코스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매일 뽀송뽀송하게 식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손 설거지를 하고 나면 물기 빼는데 반나절 이상 걸려서 늘 주방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모습인데요. 필요에 따라 건조 기능만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고온 가열 건조로 완벽하고 빠르게 건조할 수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고 바로바로 정리해 놓을 수 있으니 늘 깔끔한 주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 밖에 4시간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예약 기능도 지원하고 청소 코스도 지원하여 오랜 기간 깨끗하고 편리하게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고된 설거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서 무척 좋더라고요. 1.4m 강력한 물살과 4세트 노즐로 사각지대 없이 더욱 깨끗하게 닦아주기 때문이죠. 그리고 파나소닉 식기세척기는 급속 코스의 경우 약 8L, 나머지 코스는 11.7L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 설거지 대비 물을 더욱 아낄 수 있습니다.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경도가 높으면 식기 및 바구니 등의 하얀 물때가 생길 수 있는데요. 파나소닉 식기세척기는 연수 시스템을 적용하여 걱정 없습니다. 전원을 끈 상태에서 하단 바구니를 꺼낸 뒤 뚜껑을 열고 전용 소금을 투입구에 넣어 사용하면 경수를 연수로 바꿔 물때를 감소시키고 세척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. 깨끗한 세척은 기본. 여기에 건조기능만 따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땐 수납용도로 활용하며 걱정이 되는 식기의 살균까지 할 수 있으니 파나소닉 식기세척기 사용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설거지만 안 했을 뿐인데 집안일이 확 줄어든 느낌. 설거지할 시간에 다른 집안일을 하거나 쉴 수 있어서 삶이 더 여유로워진 느낌이랄까요? 설치도 간편하고 너무 편리해서 설거지옥에서 해방되고 싶은 여러분께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